네, 215페이지 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자, 부동산 물건 공시방법 관련돼서 거기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 났습니다. 무슨권? 등기 청구권. 아까 살짝 한 적이 있었죠? 뭐?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 매매기약에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과 취득쇼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 헷갈리면 안되는데 건물을 신축했으면 가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죠. 그죠? 자, 건물을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하게 되면 일단 공동신청이 됩니다. 무슨 신청이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말을 붙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렇게 등기 신청권. 그죠? 그럼 등기 신청권은 법원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뭐다? 이건 공법상 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권리요? 공법상 권리요? 국민이 국가 기관을 향해서 등기 신청하는 권리거든요. 똑같은 이것도 무슨, 똑같은 얘기겠지 뭐. 그죠? 등기 신청권은 뭐다? 무슨 권리? 등기 신청권이 공법상 권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공법상 권리가 되고요. 그런데 매매했을 때는 마지막에 장금 주고 매수인이 매둔한테 등기 협력을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권?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매둔한테 내 등기해야 되니까 서류 달라 그 얘기예요. 그게 등기 뭐다? 청구권. 그럼 등기 청구권은 무슨 법상 권리겠어요? 이건 사법상 권리란 말이에요. 무슨 권리? 등기 신청권은 무슨 법상 권리니? 공법상 권리니? 뭐하고 뭐 헷갈리지 마세요.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게 215페이지 니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다음 등기 인수 청구권이란 말 있죠? 네? 등기 인수 청구권은 거꾸로 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갑이 등기가 돼 있고 을은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세금이 어디로 나와요? 세금이 자꾸 이리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는 누가 누구한테 청구했었어요? 등기 청구권은 을이 갑한테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거꾸로 등기를 안 해가면 누가 답답해. 갑이 답답하니까 거꾸로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니까 야 너 빨리 왜 등기 안 해가니 등기 가져가 요구할 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등기 뭐다? 빨리 가져가라.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네. 그런 개념 정립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이 들어가면 이 등기 청구권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등기 청구권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요. 두 가지 뭐냐면 물건의 반대말은 뭐죠? 채권 채권적 청구권 하고 또 반대말은 뭐죠? 물건적 청구권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물건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 기억 봅시다. 법률 행위 부동산 물건 변동 자 무슨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 앞에서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매매 계약 못 얹으면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의 등기 청구권은 뭐다? 매매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아까 얘가 매도인한테 등기 해달라고 요구했었죠. 그래서 매도인이 뭐라고 시비 걸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뭐의 대상? 소멸시효 대상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법원에 갔더니 소멸시효는 대상은 되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다. 완성되는 이유가 뭐다? 점유 따라서 등기 청구권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B번 체킹해 봅시다. B 10년에 무슨 시효? 소멸시효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다만 매수인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때는 권리에 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뭐하지 않으며 걸리지 않으며 나아가 매수인인 목적물을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 승계준 경우에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은 뭐하자 는다. 네. 그러면 매매하게 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건 뭐이지만 뭐이지만 채권이죠? 채권이죠? 채권이므로 뭐의 대상은 되지만 약할게요. 소시 대상은 되지만 그죠? 뭐는 완성되지 않았다? 소멸시효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뭐다? 점유. 그래서 점유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편 넘겨봅시다. 다음 편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부터 봅시다. 디귿이 뭐죠? 취득쇼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취득쇼 관련된 뭐도? 그러면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이고 취득쇼의 등기 청구권도 뭐야? 채권적이에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번 보세요. 채권적 청구권 쇼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취득쇼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뭐한 때부터?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해서? 진행해서 10년간 등청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완성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맨 위에 자, 제목 저어 볼까요? 맨 위에다가 맨 위에 점유란 말이 있어요. 맨 위에 맨 위에 점유 점유 쓴 게 있죠? 왼쪽에다 이거 쓰세요. 매매계약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디귿은 취득쇼 등기 청구권 쓰세요. 다시 한 번 위는 매매계약 등기 청구권이고 밑에는 뭐예요? 취득쇼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리고 제목과 제목을 쭉 연결해 주세요. 그럼 중간에 미등기 매수인 있다고 가정하세요. 제가 연결해 드린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을 기억하면 아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슨 등청과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과 취득쇼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이고요.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취득쇼 도 뭐예요? 다 저거죠?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이고요. 또 어디서? 취득쇼에서 생기는 것도 등기 청구권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니은 있어요.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A 무슨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말소가 키워드죠. 말소 동그라미 말소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가 됩니다.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제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 보다 물건적 청구권 됐습니까? 네 그럼 뭐가 됐을 때 합의 해제가 됐을 때 들어가는 무슨 청구권은? 말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뭐다? 물건적 청구권 다음 B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역시 이것도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등기 말소 등기해야 하는 경우에 그 편법을 해가지는 것이므로 법적 상징은 여전히 뭐다?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배제 청구권 즉 뭐다? 물건적 청구권 그럼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이거 했지 않아요? 아까 이거 하지 않았어요 이거? 진정 명의 회복 있잖아요 뭐라고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죠? 차이는 요거요 말소냐 뭐요? 이전이냐 다 소유자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뭐다? 물건적 청구권 그 다음에 C 있죠? C를 별표해 주시고요 C 자 근자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입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은 거기 무슨 자도 있고요 종전 소유자도 있고요 또 현재 소유자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나중에 내용 보시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건? 소유권 자 갑구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갑이 소유권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돈이 필요해서 이 토지를 담보로 집어넣어요 뭐로 집어넣는다? 담보로 집어넣어서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그럼 은행에서는 이 대출해 주고서 이 을구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받죠 응? 의리 저당권 설정해 놓습니다 네 금액이 기재가 돼 안 돼요? 금액이? 네 기재가 됩니다 네 5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대출 받았는데 갑이 돈을 갚았어요 뭘 갚았다? 자 그러면 이런 거요 채권이 있어서 지금 저당권이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채권이 주가 되고 저당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를 갚게 되면 채모를 변제하게 되면 변제하게 되면 등기부의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저당권이 말소하지 않아도 네 자동 소멸돼서 무효등기가 되느냐 아니면 돈을 갚은 다음에 등기부에 있는 저당권 있잖아요 네? 이거 가서 실제로 가서 뭐 해야지 실제로 말소를 해야지 비로소 무효 실제로 말소해야지 저당권이 뭐한다? 소멸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주정관계 있으니까 언제 소멸해요? 이때 소멸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 제가 부정성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성? 부정성 부정성이거든요 주가 종 있거든 주가 사라지면 종도 붙어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소멸하는 거죠 돈을 갚았어요 돈 갚았어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돈 갚았으면 무슨 등기야? 무효등기야 뭐 하지 않아도 말소 무효등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갚이 이 부동산을 갔다가 병한테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그럼 병은 갚한테 내가 뭘 주기 전에 잔금 주기네 이거 다 뭐하라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병이 지금 그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닌 상태야 왜? 괜히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갚이 또 제삼자한테 팔아버리면 제삼자가 먼저 등기가 날아가잖아 이중염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병이 일단은 뭐 해놓고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먼저 소유권 뭐한다? 취득해버린 거예요 그럼 지워지고 병이 뭐해 소유권 취득했죠? 그죠? 그럼 병이 갚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가서 지워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병이 갚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워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가서 지운다 종전 소유자 가서 이거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원래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종전 소유자가 말소 들어갈 때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네? 그럼 채권적일까 물권적일까 그때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종전 소유자 될 때는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아 안 받아 이것이 안 받아 팔고만 안 낙도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아 할 수 없지 뭐 지워해도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권리에서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가서 지워 할 수 없이 병이 지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현재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를 때 모를 때는 소유자 자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뭐요? 소유자 자격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뭐로 몰고 소유자 자격이라고 판단되면 뭐로 간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 라고 논의가 됐을 때 잘 모를 때는 잘 모를 때는 할 수 없지 뭐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무슨 자격이라고 판단되면 소유자 자격이라고 판단되면 물권적으로 가시고 소유자 아닐 때는 그냥 뭐다? 채권적이다 그렇게 한번 밀어붙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네 그 C번 안에 들어가면 현재 소유자 해서 가로치는데 무슨 청구권이 돼 있고 다음 표 있지? 다음 표 현재 소유자 다음 표에 돼 있고 슬쩍 지나가로 치는데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종전소유자 갈 때는 거기 가로치는데 뭐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등기 청구권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해 놓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측에 이제 가등기 나왔네요 무슨 등기? 가등기 나왔나? 아까 살짝 치고 들어왔었는데 아까 어디서 했었을까요? 가등기? 아까 했었어요?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 시험에 패스하면 내가 아파트 줄게 이겼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본등기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장례? 장례? 무슨 권? 청구권은 임시로 등기해달라 그게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럼 가등기 할 때는 앞에 가등기 번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가등기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중에 요건이 충족되면 가서 뭐 하면 돼요? 본등기 본등기 하면 되겠죠 그럼 본등기 하면 순위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아까 정지 조건에서 나왔었어요 그럼 똑같아요 매매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매매 계약하게 되면 매매 계약하게 되면 먼 훗날 장례 청구권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해요 장례 등청 있잖아요 이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뭐 해서 본등기에서 본등기 순위를 찾아 먹는 거예요 어떻게?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죠? 그럼 이제 이 가등기 한 문제 그것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 다지기에서 어디죠? 조문 다지기에서 부동산 등기법 91조가 있네요 몇 조? 91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고 그랬죠? 따라서 순위가 소급한다 안 한다? 하겠죠 네 그럼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 아까 갑이 을한테 팔았죠? 네 그런데 갑이 병한테 팔아서 병이 먼저 등기하게 되면 날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해놓게 되면 가등기 자 갑구가 있다 이래서 자 갑이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사람 등기는 본등기라 합니다 무슨 등기? 을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가등기는 결국 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본등기 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여백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여백은 나중에 뭐하고 채워 놓으려고? 본등기 채워 놓으려고 그럼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갑이 또 병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병한테 팔게 되면 병이 무슨 권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해요 가등기 상태는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파는데 왜 파느냐 따질 것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등기한 거야? 본등기한 거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야 병 그러면 이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면 무슨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본등기하러 들어갑니다 뭐 하러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면 끝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네 자 하늘을 쳐다볼까요? 땅을 쳐다볼까요?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가는 길 아니 여기 번호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이 아니야 예? 이게 순이 아니야 이 전부다 예 이게 순이 아니야 이거 전부다 네 그러니까 가등기 순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순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 쓴다는 얘기죠 네 이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끝에 가서 그러면 등기관이 이걸 직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수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걸 해놨으면 아까 이중매매가 되더라도 매매 이중매매 해도 걱정할 게 없잖아 그런데 이게 안되어 있으면 얘가 수재로 했잖아 그래서 적절히 가등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입니다 자 다음 편에 넘겨 봅시다 218페이지 가등기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의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할 수 있는 실제법적 또는 절제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에 장차 본등기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만 할 수 있고요 물건전 청구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래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하는 겁니다 자 3번 체킹 본등기 전 효력 본등기 하기 전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 또한 가등기는 어떤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3번 제목이 본등기 전이죠 전 동그라미 전 그러면 4번에 본등기 후 후 효력이 있죠 네 가장 중요한 데는 3번과 4번 가등기 생겨진 후 본등기를 해가지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된다 그랬죠 네 단 물건변동 효과는 가등기 한때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즉 물건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그래서 그 본등기 후 효력이 있죠 그걸 다섯 글자로 압축해 드릴게 다섯 글자로 순위 만 소급 뭐만 소급? 순위 만 소급 그러면 여기다 해볼게요 자 볼게요 갑을 갑이 자 1번입니다 1번 무슨 등기되어 있어요 네?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자 갑은 자신의 이 토지를 F한테 임대합니다 뭐 한다? 임대 임대에서 보증금은 한 푼도 없고요 월세로만 받습니다 월세가 500이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500씩 받고 있다가 빚점대에 을을 위해서 자 누구를 위해서? 을 을을 위해서 을한테 가등기를 해 준 겁니다 무슨 등기요? 가등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차임이 얼마냐면 갑이 받은 차임이 3천을 받아 놨어요 얼마요? 3천 누구 거예요? 갑 거죠? 다시 을이 건너서 시점대에 갑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요 누구한테? 안고 샀어요 이 사람 순위가 3번이죠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또 팔기 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도 차임이 있겠죠 차임이 2천만 원이에요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뒷점대에 가서 드디어 드디어 을이 가서 뭐 했어요? 본등기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본등기 본등기 하면 순위를 찾아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 되죠? 순위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순위는 소급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병이 차임을 갖다가 3천을 받아놨어요 얼마 받았다고요? 3천 누가 받아서 병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등기 했을 때 을이 물건 변동 효과 무슨 효과예요? 물건 변동 효과가 효과가 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가등기 한 때까지 만약에 소급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하면 이 값 2천 돈이 일로 내려와야 돼 얘한테 줘야 돼 물건 변동 효과가 가등기 한 때까지 소급하면 그다음에 이 3천도 얘한테 내놔야 돼 왜? 소위권 치료 효과가 가등기 한 때까지 만약에 뭐 하면 소급한다면 그런데 미안하지만 물건 변동은 소급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소급하는 거예요 수은이만 소급하지 물건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 네? 그래서 다섯 글자로 압축했어요 뭐라고? 수은이만 소급 따라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까지 저런 차임 같은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 전 효력과 본등기 후 효력 그럼 가등기는 열 글자로 압축할 수 있죠 뭐죠? 장래 천국권 네? 뭐요? 수은이만 소급 자, 그렇게 하면 가등기 문제 가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라는 것은 가등기라는 것은 결국 이런 얘기예요 자, 방금 전에 압축했던 거 있을게요 무슨 청구권이요? 장래 청구권 네, 장래 청구권 자, 옆에 뭐 소급? 수은이만 소급 수은이만 소급한단 말 했었죠? 네 여기다 가등기죠? 네 밑에 본등기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장래 청구권을 가등기했다 응? 그러면 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순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됐어요? 네 그 물건 변등은 소급하지 않고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가등기 준비해 놓으세요 등기법에서 나오죠 등기법 나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223페이지에 동산물건 변동은 생략하겠습니다 뭐겠다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명인방법 입목등기도 생략하고요 우리는 이제 232페이지 가세요 230페이지 자, 맨 밑에 이제 물건 소멸에서 소멸시효가 나왔어요 무슨 시험?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아까 어디서 아까 얼핏 했었죠? 아까 소멸시효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었을까? 소멸시효 아까 미등기 매수인에서 살짝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자꾸 용어가 나오면요 갖다 붙여 먹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미등기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등청 던지면 매도인이 소멸시효 대상 소멸시효 완성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2편이 물건이죠 2편이 뭐예요? 물건입니다 자, 3편이 뭘까요? 채권 채권이죠 네 그러면 이 중앙에다가 소멸시효란 단어를 딱 적어놓으면 무슨 시예요? 소멸시효 그래서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권은?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 다 걸리지 않고 지지전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지전은 용만이라면 용만 뭐라? 용만 용익물건만 즉 아까 여러분들 물건 분류가 뭐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8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있었잖아요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물건만? 용익물건만 네, 지지전만 소멸시효 대상이 돼 이것만, 이것만 그럼 안 걸린거리는 게 이거, 이거, 이거 그 뭐야? 점유권 대상이 아니고, 그죠? 무슨 권? 점유권 대상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고, 유치권도 아니고, 실권도 아니고, 저당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나오면 무조건 물건은 용만 채권은 모두 이걸 자꾸 연습해 두세요 자,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멸시효가 나오면 채권은 모두 대상이 되고 물건은 뭐다? 용만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1조 갑니다 혼동이란 말로 합니다 뭐라고요? 혼동 혼동이 뭘까요? 자, 물건 분류를 해봅시다 점유권 뺀 나머지가 아까 무엇이었고요? 네? 본권이었고요 본권은 가장 대표가 소유권이 가장 맨 앞에 나와 있었고요 비교되는 것이 무슨 물건? 제한 물건 소유권 제한하는 거죠? 네 제한 물건은 사용, 수익 가지는 무슨 물건? 용인 물건 무슨 권이 있고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어요 무슨 권? 자, 담보 물건은 어디 있고요?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질권 네, 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습니다 몇 개? 8개 물건 그러면 혼동이 나오면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뭐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무슨 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의리 전세권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본권 안에 제한 물건에 무슨 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이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한테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면 보세요 을이 무슨 권 갖고 있고 전세권 갖고 있다가 무슨 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혼합 혼합해서 동일을 갖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시킨다 소멸시킨다 알겠어요? 그게 뭐래요? 혼동입니다 그래서 191조 1항 보세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뭐하면 귀속한 때 다른 물건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조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 볼까요? 을이 무슨 권 갖고 있다가 이 갑의 무슨 권을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이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 자 그럼 등깁으로 한번 해볼까요? 등깁으로 등깁으로 해볼게요 등깁으로 자 갑구가 있고 무슨 권가 있다? 을구가 있다 그럼 여기에 갑이 무슨 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고요 자 여기는 을이 무슨 권 갖고 있어요? 전세권 갖고 있죠? 그러다가 을이 을이 전세권 갖고 있다가 을이 무엇을 취득하면 을이 무슨 권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뭐한다? 이유가 없죠 그럼 언제 소멸할까요?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 소멸이다 말소에 소멸한다 하나 둘 셋 자동 소멸 그렇죠 자동 소멸이죠 왜? 모를 때는 자동 법률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세권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만약에 이것이 네? 병한테 만약에 저당권이 붙어 있어요 무슨 권? 저당권 이것이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을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 이 전세권 날리면 안 되지 네 누구를 보여야 돼요? 정세권 그래서 이것이 제3제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었다 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은 본권 안에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34페이지 이번에 원칙과 예외를 설명드렸습니다 원칙과 뭐다? 예외 자 그 다음에 제일 힘든 말이 거기 니은이 제일 힘들어요 니은 맨 밑에 니은 있죠 본인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 자 예를 들어 값수의 토지에 을이 몇 번 저당권 1번 저당권 병이 몇 번 2번 저당권 갖고 있는 경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 본인 이익을 위해서 을의 1번 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이 볼게요 값 소유권이 있어요 자 값고 있습니다 값고 자 돈이 필요해서 토지를 은행에 담보 집어넣고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을구란에 자 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5천입니다 얼마? 또 돈이 필요해서 또 다른 은행에다가 뭐요? 담보대출에서 또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역시 5천 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의 경맥 받았어요 만약에 이것이 5천에 낙찰했다 한다면 얼마? 누가 먼저 배당받고요 을이 다 배당받고요 얘는 한 푼도 못 받고 아웃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런 것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을이 여기다 소유권 취득한 경우입니다 을이 을이 뭐라고요? 소유권 취득을 받았죠 취득했을 때 이 1번 저당권을 만약에 소멸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걸 만약에 소멸시키면 소멸시키면 경매가 되면 얘가 배당받고 얘 소유권 날아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을 본인 보호하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을이 아니고 혹시 얘가 병의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그때는 날려도 좋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네 하는데 한 5분 지나면 또 뭐요? 아무 생각도 없어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34페이지 또는 34페이지 상관없습니다 맨 밑에다가 선순위 저당권 쓰시고 선순위 밑에다가는 후순위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이죠 선순위 저당권 옆에다가 점점점 금수저 후순위 저당권은 흑수저 그러면 벌써 탁 아하실 거예요 금수저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금을 버릴까요? 계속 갖고 있을까? 금을 갖고 있습니다 자 흑수저가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흑 버립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로 기억하세요? 선순위 저당 아니 시험에 나면 금수저인지 흑수저인지 비교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4분의 1번 체킹하세요 본권 아닌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수유권 뭐하더라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동은 어디 안에서 문제예요? 본권 아셨어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던 자가 뭐 취득하더라도 소멸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할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의 노트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적어놨어요 237페이지에 230페이지에 보시면 B 있죠 B 187조 거기 보시면 형성 판결이 있죠 네 색깔 집어넣으세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자 맨 위에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죠 네 법률 행위는 자동취득 등기취득 등기취득 등기취득이고 법률 규정은 자동취득 다음 편에 넘겨보세요 다음 편에 넘겨보시면 등기청구권 얘기 있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D 가등기 있죠? 네 색깔 들어갔는데 순위만 소급 물건 변동은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맨 밑에 맨 밑에 본인 이익보 있죠? 네? 본인 이익보 있죠? 그럼 거기 1번 주당권 아까 뭐라고 살짝 적어놓는다? 금수죠 2번 주당권은 흑수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안 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물건 변동까지 설명드렸어요 네 다음 주는 점유권 수유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